안녕하세요. 모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텐텐 가족 모두가 꿈꾸었던 무대인 제28회 드림콘서트에 전유진 가수가 출연합니다. 많은 팬들이 소망했던 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6월 19일 일요일 오후 6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제1회 드림콘서트는 가요계 레전드인 남진, 설운도, 진성, 김용임, 한혜진으로 시작하여 송가인, 김호중, 박군, 양지은이 출연하며 이에 전유진 가수를 비롯해 25명 정도 되는 초특급 가수가 출연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온택트 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부터 대면 콘서트는 진행되어 해외 팬들까지도 대면 공연이라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는 드림콘서트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대한민국 가수가 참여하는 K-POP 공연입니다. 이 무대에 전유진 가수가 초대되어 텐텐 가족분들은 더 뜻깊은 공연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티켓 예매는 5월 31일 밤 8시 티켓 링크에서 진행되므로 미리 컴퓨터 성능이 좋은 PC에서 대기하시면 티켓표를 구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언제나 항상 이 자리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유진 텐텐 전유진 텐텐 전유진 텐텐